카치아가 발레를 오래 했잖아. 근데 이제 어딜 가도 사실 발레 얘기를 하고. 아 네. 이상한 거 좀 지겹지. 발레만 몇 년 했냐? 노노노노 발레만 몇 년 했냐? 저는 명대사야. 노이즈 플래닛 명대사. 영웅만 몇 년 했냐? 무서워. 무슨 선생님이야. 노노노노 몰라됐어요. 죄송합니다. 무서웠나. 몇 년 했냐?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. 아니 이럴 수가. 네. 네파티즘. 셰스 팬.